성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, 예수님 그리고 플러스, 메스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인데 오늘날은 이제 상업적으로 또 많은 TV에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마치 연말을 공휴일로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하지만은 원래의 의미는 크라이스트, 메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놓치지 마시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마음이면 족합니다 성탄절 한 가지는 목자의 마음같이 가난한 마음 내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마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부디 쫓기지 마시고 보책도 받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마음 바로 가난한 마음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내게는 주님이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만 있으면 이 어려운 때를 여러분 꼭 은혜로 이겨나가시라 믿습니다 누가 보금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태를 지키더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로 모두가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는 자이고 지키는 자입니다 가정에 있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여러분 또 삶의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?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바로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 쏘 주십니다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를 통하여 성무영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말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미 예수 그리스를 예배하미 예수 그리스를 예배하미 즐겁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중앙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하루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